아 안녕하세요 디브니티 토우 가겠습니다 출발 마리아 스튜디오 마리아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됐어 자 출발합시다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안내하냐 아씨 하 그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저장한 파일로 안갈거에요 무슨 말이냐 아 죽였잖아요 마지스터 눈먼 마지스터를 아 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아 네벌 그래서 여기로 갈거에요 여기로 갈거에요 이런 뭐냐 공허충이랑 또 한번 싸워야되요 예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또 똑같은 장면 전투장면을 봐야된다는 의미인거죠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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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으으으으으음 흠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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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잠깐만 왕좌 설마 바지가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뒤에 있냐 응? 하나 두 을 다세 슥삭슥삭 쾅 까지 땅가볼 잘 먹어요 나는 셀프 나는 셀프 나는 셀프 나는 셀프 뭐 이 판을 말하잖아 음 아니지 아이고 타격 붙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 딱 번 닫고 자 응 응 흠 흠 흠 하나 둘 공격 빠헤 조기 좋아요 콜라니 응 콜라니 흠 흠 흠 흠 흠 손 넓네 올라가서 근데 때리고 턴 흠 하고 흠 흠 흠 이쪽 싸우 아 한 번 더 흠 흠 페인 마음의 평화를 뷔한테 걸어주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해서 쏴요 오 나도 당하네 그냥 공격이 안 돼 안 돼 정지 텔레포트하니 턴 좋아요 자 힘쌰게 안빵 벌레다 롤 블메뉴드다 텔레포트 얼음의 파편 공성태 빠세 한방은 떨마 떨렁기고요 자 비한방은 쫙 뿌려주시고 아이씨 진짜 미쳤다 곤란하네 찝 우환에서 실수를 했네 아 아 빙결술사에서 안되는데 뭐라고 했었어 좋아 한번 쫙 해서 녹여주세요 녹았죠 그 다음에 한대 두대 하나 둘 둘 쭉 깔끔한 빛 하고요 정격방 투 와 무섭습니다 자 치명탄을 터뜨리셨네 자 3 데너지 클레이어 자 안되네 자 안되네 이동하시고 공격 이동하셔서 공격 팥찍 또한번 팥찍 얼음 얼음 바빠 빙결 아 에반데 녹이는 뭔가가 필요하네 녹이는 뭔가가 필요하네 녹여버려 어메어메어메 너무 쎈가봐 너무 쎈나봐 너무 쎈나봐 어메어메 어 문제에 혹 아 이럴거 같아 팥찍 한번 더 팥찍 찌찍 자 옳치 공격 올라오면은 불타요 이렇게 깔끔 기다려봐요 여러분 한숨 이따 쉬어야되거든 대화를 해 내 이름 아예 로시 이름 안 불렀어 이 편 이름 불렀지 띵노만이야 자유식 과연 아닌거 음 음 음 음 음 함 음 잘 음 음 뭐 여기까지가 제 목표였습니다 자 이 아이템 분배로 해볼까요? 일단 제작의 정석 흑진주 건강 목걸이 오기 때 일레벨 일레벨 색깔에 다를까? 대지술 대지술 폐임장 모자를 벗어요 돌아오시고 마법의 모자를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폐임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폐임선생님이 식별해 주실 겁니다 발견해 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멸소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이 안 갚으면 좋죠 흥정 흥정은 누구야? 예지 음 음 네 좋아요 이렇게 스킬을 올려주는 레벨 아이디를 올려주시고요 이 아이템이 이거 판매대상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얘가 아니냐 얘가 횡협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쓸 겁니다 이 친구는 예 파밍 이 친구는 감정 이 친구는 판매 음 좋죠 좋아 빨리 레벨업 해야 돼요 3만 이요 붙인건가 음 뭐 없는데? 뭐 없는데? 뭐야? 뭔가 있어 아닌가? 뭔가 있는게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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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 수가 있나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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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음? 음 음 아씨 곤란하네 영원을 볼 수 있게 됐다 필멀기에서 이 강력한 영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누가 마음대로 날 축복하대요 미쳤습니까? 휴머 기다려 기다려 롤씨 음? 롤씨는 안 돼? 너무 컨셉이었나요? 죄송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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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당신 양손을 꽉 씌워드립니다 내 기준이 어떠냐고? 2번! 나 괜찮아? 넌 어때? 서로를 잘 챙겨주고 있다니? 설마 내 안에 있는 기준이 1번! 군포 몸을 떨고 싶지 않아요 시간 그만 끌어! 네 몸모습을 밝혀라! 이리 오너라! 나가셔도 되는데 선생님 이 아셀맛에 한 적 없어요 감정 당황하셨는가? 겁박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음 시정시정 하지마 1번 1번 2번 2번 3번 저기요 손님 저 손님이랑 놀고 싶지 않거든요 I'm not play you 근데 이거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몸뚱아리예요 객색 객 예임 고 객님 2번 악마는 당신은 소유할 수 없어요 너는 기생충 그 예 플랩 아니야? 저장 한번 갈게요 2번 2 2 화나셨나봐 시야살을 씩씩걸리며 소리냅니다 2 2 2 2 2 2 3 3 3 4 5 5 저기요 아무리 봐도 제가 필요해서 택한 거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가 강하고 수용적이고 저뿐만 아니라 택한테도 새로운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죠 말은 바르게 하셔야죠 입은 삐뚤어 치셔도 뭐 몸뚱아리가 없으셔서 좀 어 뇌가 없으셔서 이제 응? 전 HPGA 반사가 잘 안되시나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게 뭐가 원약 멤버들 넌 워 연인되게 프레셔 주고 있다면은 땡 유주 탁 치고 끌을게요 하겠지만 아니잖아 콱 패 3번 생각 중이야? 뭐가 내려가는데? 야 말해봐 호호 내가 나갈게 어 그래서 제 힘을 개선시켜준다는 거네요 땡큐 땡큐 와 음 음 이러고 내가 음 이거 어 특정이에요? 그 남자의 이토론은 종족은 음 마지막 생존자의 뭐 용종 나부래 음 저도 친구에요 버리기 그래요 걱정합니다 나 뭐 나를 은행 360로 스톱킹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만큼 나를 잘 아시겠죠 근데 그건 내 친구가 이게 음 내 진정한 모습이라 당신의 모습이라 당신의 모습이라 진정한 모습이 아닌데 왜 멍청한 소리 아니여 아니요? 난 불안하지 않은데요? 음 너를 보여줘서 나를 흐리자는 거죠? 음 음 음 음 음 거대한 햄이 내 몸속에서 부풀어올라 지방처럼 알 수 없는 짜릿짜릿한 느낌이에요 내 손가락 끝을 몸둬라 와 비벼 말이지 당연히 음 날 도우는 물이 생겼다구요? 원유적 표현이신가? 딱히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진 않았는데요? 응 음 마시면 마실수록 지금 굉장히 사자 같은 것 아시죠? 딱 그렇 아니야 내 힘을 개발한 다음에 내 몸 동안에 처지해서 다 가져버리려는 속셈나요? SF게임이 옵저버도 그런 게임이 있어요. 이런 판타지는 아니지만 엔딩이 지금 말한 제가 한거랑 비슷한 게임. 재밌습니다. 그 게임도 조만간 살 예정이에요. 원래 스팀 할인 때 살려고 했는데 패스 다음! 와아 신의 화신이 있네. 나는 알치지 못해요. 뭔 말이야? 그럼 신이 아니라는 소리고 진짜 악마네. 1번 아 근데 저는 제가 루트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는 건데요. 그 말을 받는 거는 제 루트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 많은 값을 받는 거고요. 아예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면 귀족을 했겠죠. 주소가 진짜 소환수 개점. 2번 고추를 한다고요. 2번 이도 이 소음을 따야 된다구요. 그 그 그 그 그 저, 저 살려주신거 아닌거 같은데요? 선생님이 제 머리에 사는 악마가 나부롱이시고 그때 살린 사람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나말고도 저 도마분도 그렇고 폐임도 그렇고 이판도 그럴텐데 선생님이 안그랬을거 같은데? 너 아니지? 근데? 깜짝 놀래야지 서프라이즈! 당신이었어요? 어? 어휴 죽어가 끝끝참해 목소리 듣긴 했는데 당신인줄 몰랐는걸 예측할 수 없었어 3번 음... 당신같은 사투한테 안속는데 선택지 없기 때문에 속아야겠네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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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3번 3번 핀물 가진 미용 가정 혼나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도 있지 근데 나한테 세 불가인가? 1번 미용 가정 도 도했다 도토리에서 도했다 라는 그냥 어느 유행완도 했다란 말에 오타인건가? 한빈지구 신가 웃기야 아 진짜 버녀보셨다 좋았어요 로우라 하경 어떻게 나 도와줄거죠? 네? 응? 아 그래요? 저 마루사가 아니라 소환사인데요 재능충이라서 겁없고 큼직한 방패 겨우다 1 진짜 뭔가 희물숨인지는 그런 곳이었어요? 음악은 사라지는거야? 정면해지었나? 네. 이 방 택핏 허허 일단 알겠습니다 응? 내가 왜 안 뒤졌지?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... 아... 알아라니 몇가지 읽어졌죠? 오케이 캣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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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다 아 대체 취합니다 스톱 거기 누구야 누구냐 정지정지 아 아 강제로 이 판이야 이거여도 아 이 판인데 에 에 나 마저스터 월프루스 아 씨 기관드나 이 문제가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스킬이 설득... 우리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혼자가 많은 스톱이잖아 그렇다면 다른 스태트도 있는게 아니야 진영으로도 하자 아 씨 씨 씨 씬씬에 말해라 넌 누구야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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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실패할껀데 봐봐 설득기술 여기요 지금 눈 닫혀서 안보이신데 어떻게 좀 체크해요 나는 요즘 유쾌한 캐릭터로 컨트롤 잡고 싶은데 선택특기를 보면 되게 진중하고 꼼한 캐릭터에요 내가 거친단지 할께요 I'm top I'm 멀쩡만돈 내디디면 그냥 마시아 발걸음이 됐어요 내 몸 그냥 가서 둘 수는 없어 내 일이야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I'm so much more 이야 눈도 그러신데 아주 대단하시구만 사랑하는게 중요하지 않으실까 내 몸 하나만 더 좋아 너 왠지 그는 당신의 팔은 굉장히 붙잡고 체포할라고 칭찬해 아.. 안 보기 싫어 아.. 점이 더 많네 아.. 배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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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한 아이디였다고 아.. 배드.. 아.. 친구가 근데.. 어.. 허락을 채운다고 해서 그 존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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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큼 할 수 없나.. 그만했어야지.. 아.. 아.. 피죽.. 피죽.. 백병전.. 출현료.. 여기다가 이템지 25%를 증가시켜주고 여기다가 이템지 25%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때렸을 때 봐봐 너무 약해요 80 깎았어 80 kr.. 80을 이不起 clean 80을 플duction 하호.. 80atoire pressed 80억으로 kindness 80%를 카드라 80%를 적은 50%가 됐던거 Snake 어.. 좋아! 오오오오~~~ 다음은 눈물까지 좀 뒤집으세요 짠~~~ 마지스타롯고 마지스타롯고 후습고 공중 사벽 가셔야 되시면 가야지 이해하겠습니까 통지 뭔가 슬픈 컨셉이 됐지만 나는 슬프지 않아요 마지스타빨이 아 LPS 보채이 어땠을까 저 다 열심히 먹었음 배 헤이 캥거워비 응? 봤어 귀신이 귀신이시고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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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치니스 뭔가 이제 보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먹거리 책 포마고 정수 이거 하고 굉장히 큰 말고 복거리는 냅두고 일단은 풍성은 멀고 건강에도 멀고 재취자분을 하여있다 심지어 기절만 여기잖아 얼마나 좋아 자 스케일북도 다 봐 놓고 오 여기가 한강 안내도 이렇게 들리지? 하.. 어... 아... 한 개를 모두 줄래지? 세이브가 더 좋겠다 아 진짜 귀엽다 뭐가 많네 기억 설득 재취 설득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심리술사 컨셉트 좋아요 성공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흠 죽어버린다 아 기기야? 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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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교말고 재치하자 너 얘들아 어디가 가는거야 가는 중 범위 싸워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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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넘겼죠 써보네 오오ㅏㅑ Iris 이래야 아 뭔 상황이야 말을 걸어야지 막아 저기요 와우 대지수도 있고 택배원도 있으시네요 음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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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뭐 저기요 아닌데? 왜 이렇게 악하야 진짜? 아 잠깐만요 너무 졸리다 잠깐만요 어머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좋지? 잠깐만요